인천시가 주거지원 정책을 강화합니다. 시는 화재 등에 취약한 지역 쪽방촌과 고시원 59곳을 전수조사했는데요. 이곳 거주자 중 희망자에 한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또 다자녀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아동복지시설을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주거지원 통합 서비스도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는데요. 인천시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와 고령자 등 계층별 구분이 확장돼 세밀한 주거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.